안녕하세요. 리얼델입니다. 서울시에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긴급생계지원비 50만원을 지원한답니다. 서울시민이면 가능하고요.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해서 생계위기의 노인, 특수형태근로자, 특보 프리랜서에게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긴급생계비를 1인당 1회에 50만원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한번 보면요. 서울시는 소득감소규모 등 별도의 심사 없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별도의 심사 없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지급 중인 5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의 수령증비만 하면 돈을 받은 증거만 있으면 거주요건 등 기본정보를 확인한 후에 일주일 이내로 긴급생계비 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25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고요. 고용노동부가 지급 중인 5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수령을 완료한 돈을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대상입니다. 긴급생계지원비 신청은 고용노동부 1차에서 5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오는 28일 9시부터 4월 22일 12시까지, 24시까지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 사이트가 만들어진답니다. 그 사이트를 통해서 주민등록 초본과 고용노동부 5차 지원금 입금 내역서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입금 내역서만 등록하면 된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달 11일부터 12일까지 관련 서류를 지참해서 자치구, 노원구, 동대문구에서 정한 현장에서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답니다. 더 좋은 소식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